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영문판으로 된 책인데 프랑킨스타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 50면 됐죠. 그때 이걸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고 하니까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에게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왔어요. 앞으로는 특히 AI 시대가 급속하게 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때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틀림없이 세계에 움직일 만한 인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들에게 나중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을 목사님들에게 들은 거예요. 크게 이런 힘이 될 겁니다. 굉장한 훌륭한 전문인이 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준 영적인 힘을 주신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아마 세우게 될 겁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우리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큰 역할이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 랩런트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테스트 파워를 갖추는 겁니다. 뭔가 잘 표시나지 않지만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강은 완성 25시와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고 이제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가스 4장 4절 5절에 다윗은 1천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if you look at song of Solomon chapter 4 verse 4 to 5 it says David raised a thousand towers or barterzans. 그리고 예 여기에는 평생을 놓고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 완전히 성전 준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망대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25망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망대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플랫폼이 들어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분 언제든지 찾을 때 반대쪽에서 살리는 플랫폼을 만드십니다. 거의 이쪽에 있습니다. 영안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보금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교수님, 정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안 보이는 적은 몰라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이 파수망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파수망은 어둠 쪽에다가 비치는 빛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You already have this and nobody else can do it. 나중에는 굉장한 시대가 올 건데 영증문제 계속 생기고 이런 데 빛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Later on, a tremendous age is going to come spiritual problems will continue to increase but those without this cannot shine a light. 시대 시대마다 그랬습니다만 여러분의 시대가 오는 거죠. Age by age, it was like that but your time is coming. 이 지금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소통도 소통이지만 치유하는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깊은 문제를 치유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겁니다. 지속해서 계속 책과 학업을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을 할 때 계속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와지면 그걸 갖으면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설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2, 3, 7로 적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답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답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은 필요가 없죠. 이걸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 비림들이 다 지금 뺏어간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 모여서 하라고 있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에 관한 얘기 싸우는 얘기 맞다 안 맞다 이 얘기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절대 대학생들은 소금을 안 돼요. 그럴 때 3단체는 4필인 운동을 피해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명상운동은 심각해요. 이런 식으로 싹 다 배상합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바보 등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남은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재앙이냐 렙던트 운동이냐 역사도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언약만 잡으면 되요. 이걸 지금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자 하지 말고 천천히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굉장한 재미와 여러분 나름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걸 계속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 했는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내게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컴퓨터가 너무 늦어요. 그걸 켜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놔야 되고 서서도 불가능하고 저는 메모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비행기 탈 때도 가능하고 타서도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컴퓨터가 내게 컴퓨터가 내게 켜져서 파일을 찾고 너무 늦어요. 그런데 노트도 저는 그 전체에 다 모아 놓으니까요. 그건 뭐든지 있는 거니까 미디어로 계속 발전하니까 걱정할 게 사실은 없어요. 문제는 이 내용이란 말이죠. 앞으로 더 발전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건데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망대를 지금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대학 때 끝내버리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망대를 맞는 중요한 게 원리스입니다. 뭐의 원리스 인거하니까 지금 보자.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장세기 1장 27절 장세기 2장 7절 나의 생명 나의 영혼과 원리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보자의 축구는 있잖아요. 내 속에 이 상태는 있다니까요. 이 가운데 현장이 원리스 되는 기도를 서밍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늘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망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스는 내 생각 마음 영혼 나의 모든 이 생각들이 원리스 되는 겁니다. 오늘 생각 있고 마음 다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뇌상태도 있습니다. 보자와 허감사의 영혼한 것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원리스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원리스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제일 맞춰야 될 부분이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오력이 생겨납니다. 이 오력이 가장 먼저 온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 표시가 안 나요. 영적인 힘이 표시가 안 납니다. 뭔가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될 수밖에 없는 힘으로 나와요. 왠지 이 능력이 능력이 이루어져요. 저 외국에 있는 뇌상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보니깐요. 이 기성세들이 조금만 힘 내면 되는데 계속해서 현실에 빠져 조금만 이 기도 해버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참된 지력이 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한계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힘으로만 되거든 그게 진정한 체력입니다. 삼단세계에 다 뺏겨버린 경제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력이에요. 전세계의 랩런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진정한 인력입니다. 오겠다. 이 망대를 만드는 세 번째가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24가 되어진다는 말은 어디에 내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유 없습니다. 이게 24입니다. 그러면 25라는 것은 모든 이것을 초월하게 돼요. 여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게 돼요. 지금까지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왜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세웠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웠을까요? 이건 굉장한 답입니다. 왜 열두 지파를 세웠을까요? 왜 처음부터 70 장로를 세웠을까요? 왜 예수님이 남겨놓은 두 가지 열두 사도와 70인 세워놓고 가실까요? 이게 세계화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25망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망대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파수꾼은 이사 62장으로 보니까 종일 종야 요호하를 쉬지 못하게 해라 그랬거든요. 파수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잠자러 가는 시간에 이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파수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출퇴근이 있는데 파수꾼은 24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위기 만났을 때 피하지만요. 파수꾼은 그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그 등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등대의 색깔들이 좀 다릅니다. 빨간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다 다릅니다. 그 색깔이 왜 다르냐면 위험 도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불 밑에 빨간 탑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됩니다. 거기는 배가 지나가다가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밑에는 암초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모르고 지나가면 부딪히게 되죠. 다 죽는 겁니다. 불빛 하나 보고 다 판단하는 거죠. 저기 빨간 불이 있구나. 아, 저기는 파란 불이 있구나. 저기는 노란 불이 있구나. 이것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져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큰 배 지나다 받으면 다 죽는 거죠. 파수구는 그런 의미의 파수구입니다. 망대를 지키는 파수구이다. 여러분의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숨쉬는 것 이걸 전부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떤 것을 보면,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할 수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 가지는 그 힘이 뭐냐? 그리고 이 파수꾼에 목표는 뭐냐? 이렇게 나오죠. 전에 나온 다릅니다마는 파수꾼의 방법에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노바디에서 시작해야 해줄 수가 없어요. 막상 여러분이 괜히 길을 가는데 정말 중요한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25 망대사는 이 기도만 해결해 부리면 다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서비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서비타임을 가지면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이 힘이 없어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헛소리 듣지 마세요. 교수님들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서야 돼요. 어른들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넘어서야 돼요. 어제 나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렘넌트의 세계를 우리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2030 2080 시대의 주역들이라 얘기해요. 어른들은 자꾸 6.25 때 우리 사는 보수적인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갖고 있는 포가 우리하고 달라요. 자꾸 어른의 개념으로 쳐다보니까 어른 개념이 늙은 개념이거든요. 그걸 왜 자꾸 쳐다보니까 아이들 뭐하나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렘넌트는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배워야 돼. 그걸 이번에 굳게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와닿아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의 삼단체에 다 베끼고 있잖니요. 찾아야지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면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절어서는 복음의 끝 기도로 모든 것 다 나와라요. 빨리 해보게 됩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교회 살립니다. 세골의 문 다가갔죠. 묵기게 됩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건 재앙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틀린 겁니다. 어떤 신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보다 중요한 신학은 없습니다. 신학은 왜 있느냐. 어떤 특별한 좋은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성결하자 하는 성결경. 우리는 물에 빠지자 침례경. 뭐 별건 아닙니다. 장로 중심으로 가자. 장로경. 스쿠틀랜드 휘둘렀으니까 그런 문제 있는 얘기죠. 답은 아니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너무 설진이 안되겠다. 감리 중심으로 가자. 그게 감리기요. 일리 있죠 다.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신학이 답입니까? 신학은 성경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theology 가 답이 되어야지? 아니요. theology exists so that we can properly see the gospel. 답이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교회가 시끄러운 게 관심이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다행스럽게 한국 교회는 싸워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 안 싸워. 그냥 관심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문 닫는 거 아니요. 어마어마한 학자가 있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학자 있는 네덜란도 교회에다 문 닫잖아요. 시대적인 신학자를 만들어냈던 영국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영국 교회에 문 닫고 마리 안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살려야 돼요. 보험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 반드시 보장해. 크게 망댑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반드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이번에 과제를 구겨보자. 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되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러면 노바디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 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이게 파수군의 방법이에요. 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없는 게 더 좋아 도움이 안 돼요. 학교에서 4년 혹은 대학원 3,4년 빨리 끝내는 거지 그거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돼. 시험 취해야 돼. 지나간 거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상식이지. 그 과정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는 더 합니다. 요즘 거의 빌딩도 팔리고 있잖아. 왜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은행 숫자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다하는데 왜 사람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병원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뛰어난 병원들은요 검사한 데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냐 언제쯤 내 어디 아플 거다 그거까지 다 찾아내 피검사가 이런 시대 병원에 앞으로는 갈 필요도 없는 시대 온다. 점점 백화점 비상거리잖아요. 앞으로는 잘 안 갈 겁니다. 아주 뛰어난 명품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하지 무엇 때문에 찾아가서 예능 없는 거 싸워갑니다. 하긴 얘기는 그렇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인 대로 교회도 안 가. 당장 지금 어리면 왔다니까요. 한국에 된다는 교회는 20-30% 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70%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세계선교 할 만큼 힘이 없어요. 안 되는 거에 힘이 현상위를 보다가 벌벌 뛰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거 쳐다보고 렘런드가 시험 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 PK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쉽게 말하면 전동운동에 대한 준비가 지금 덜 안 돼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들 어떻습니까? 계속 뭐 헛소리하지요. 헛소리 다 안 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사람 아니니까? 뭐 걔가 안 돼. 그게 렘들 걸치다 보고 시험들래.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들 필요 없어요. 왜냐? 말도 안 되는 거 왜 시험 듭니까? 가치가 없어요. 이리로 가면 됩니다. 답부터 낼게요. 파수꾼의 이 방법과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전에 얘기했죠. 항상 기억이 됩니다. nothing입니다. 없어? 그게 진짜예요. 이게 제 창조지. 놈이 누구 따라가는 거 그거는 그냥 학생이 불구한 거지.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 따라가는 거 교수님 따라가지만 그거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의 목표는 뭡니까? 길 없어요. 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그래 지금 정신 지내자고 걱정하고 있대. 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도 적어부터 했잖아요. 예수님도 적어부터 하셨어요. 기회도 타임 없어요. and no time, no opportunity. no way. and no where. 이게 여러분의 가야 될 목표입니다. and this is the goal to which you must head. 이게 파수꾼의 목표예요. that is the watchman's goal. 얼마나 쉬운 거니까 and so how easy is this?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실화 되어버리면 무조건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if God's word and prayer becomes your reality then that's it.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건강을 가장 유지할 수 있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을 제대로 하는 거다. 저는 거기에 맞추어 기도합니다. 산소의 20% 넘는 것은 뇌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누구나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호흡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호흡을 하는 거다. 쉽게 말아 애기 때 하는 호흡을 하는 거다. 애기 때 보면 어떻게 호흡을 하는 거다. 이걸 호흡하는 게 아니고 배로 하잖아요. 이게 의식이 생기면서 요 안 한다고 해요. And now that you want to become aware you stop breathing with your abdomen.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가 사실화되어야 된다. And no matter what the word and prayer must become real for you. 그렇잖아요.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But this hasn't really become real for you. 이게 사실화 안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떼어붙여야 돼. And because we can't do this for real without you realize you have to just try to patch it up with your words.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해야 돼. 그러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And we have to have a lot of complicated things 기도를 모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And this is not your average problem. 기도 모르니까 계속 뭘 비교해야 돼. 내 것이 없으니까 아니 내 것이 확실하다면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 다닐 때부터 벌써 비교 생깁니다. 내가 뭐 어떻고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이리 잡고 생기대는 거죠. 다행스럽게 내가 대학 때 아 전도를 준비해야 돼 있구나. 이 답을 따갖고는 공부하는 게 전부는 있는 자료예요. All of my studies became resources for me. 그래서 내가 A 학습 딸을 생각은 안 했어. 왜냐? 빨리빨리 공부도 하고 내가 내 걸 준비해야 돼. And so I never thought about getting all A's. I wanted to quickly study what I need to and then prepare what I need to prepare. A 학습을 딸가 장학금 받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And I'm not saying then getting all A's and getting a scholarship is bad. And those who want to go into the academic circles or if you want to become a professor then that's a good thing you need to do. And those who want to go or if you want to become a professor then that's a good thing you need to do. But in my case I had to quickly get past that and repair what was my own. That was faster for me.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많은 동기들 선후비들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But I'm sure that the pastors they know among all those my friends, my colleagues, my classmates who graduate with me who enjoys evangelism the most. 그래서 이번에 밖에 딱 나가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사실하시기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No body. And so what I'm saying is that you have to really make the word and prayer real for you. You don't need anybody else's help. Nobody. 자 랩런트 7명을 계속 하나님은 이상한 코너로 몰고 갔잖아요. 그건 두 가지 명이예요. 두 가지.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다. It's not what you're thinking.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그 돈 필요 없다. And the thinking of other people you don't need their help. That's what you see.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자 그 힘은 어디에 나옵니까? Now where does that power come from? 어느 정도 여러분의 힘이셔야 되는가? And how much power must you have? 1,000만 대 세웠어요. 다윗이. That's what David did. 쉽게 말하면 망대 아시죠? 세계를 정말 완전히 전 보호 바깥에 원수들 다 본 거예요. And as simply as put these partisans that were protecting themselves but also looking out to the enemies that were attacking. 이게 바로 그 성전을 못 지어가지고 말이요.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다 바꿔야 돼요. 현장, 교회 다 바꿔야 돼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살라고 머무림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세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Look at the politicians who are fighting with each other. Right now they're struggling to survive. They don't even care about the future. What am I going to do right now? 국민, 나 거짓말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냐고? Oh, for the sake of the people? No, they're only looking out for themselves. 누구한테 붙어야 공천받겠냐? Who and which line must I stand to really get some benefit? 전라도 하고 대구 는 공천받으면 끝이야. I think about it. In the 전라 province and in 대구 if you are supported a little bit then that's it. And they are only looking for votes. And so think about it. They don't even care about the future. What can I do to gain benefits right now? And so of course I'm sure God has a plan for all that but don't be dragged along by those things. That you've got your great future ahead of you so in one sense you might be anxious wondering what you must do. But don't worry about those things. That we're all being a seed You have to prepare your own things which God gave to you but in order to do that you need to know what prayer is. The thing that's in your head right now that's everything that's going to determine everything in the future and so you have to really make word and prayer real for you. 다윗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David, he did three things. that he was able to manage his time. He did that very well. He did not do anything to take revenge on and this is very important. And so this is very important. So this is very important. That's why he said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ield. The Lord is my shield. 지금이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요. 여러분은 세상 것만 많이 들었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요. 지금 안 들으면, 나이 들면 늦어, 마지막 기회요. 지금 들어버리면, 영원한 기회요. 당장 여러분이요, 공부에서 법정이 된다, 나갔다,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요, 나가자마자 휘둘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을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일하려면 앞뒤 눈치에 있는지, 그렇죠? 일하려면, 일하려면, 사람 분위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랩럿을 읽으면 휘둘리질 않아서, 힘이 싫어요.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으니, 아니죠. 가장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휘둘리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윗은 두 번째 걸 했어요? 특히 영적 시스템을 다 바꿔요. 응답은 그 뒤에 오니까, 영적 시스템을 다 바꿔버려요. 반드시 반대편에서 꼭 필요한 플랫폼 만들어라. 요즘 방송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이어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요즘 요즘 방송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이어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방송을 그렇게 해서 많은 걸 파는 거죠.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때 보면 여론조사 숫자 통계 많이 나오죠. 왜 나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죠. 그래야 또 이제 팔리니까. 다윗은 이 세 가지를요, 기가차게 한 겁니다.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한번 보세요. 일천 망대를 만들었다는 말은 다윗이 영적 전쟁을 항상 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일천 망대를 만드는 것은 이미 세계정복에 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는 일천 망대에 만드는 기능으로 파악하라. 여러분의 학업을 일천 망대 만드는 기능으로 파악하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뭔지 알면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적어도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우주의 능력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공중 권세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땅의 권세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는 땅의 권세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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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오면 전부 힘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미자림입니다. 70% 미자림입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럼 지금 잡아야 합니다. 지금 잡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나이 때 잡았다니깐요. 세 가지 잡았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느냐 말이에요. 다 가난해. 교회가 가도 가난하고 집에 가도 가난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가난해. 가난하고 전부 내 집에는 거짓밖에 없는 거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부터 전도 운동하는데 경제 축복을 줬어요. 경제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뭘 기도했냐 아무 낫없이 우리 아버지 아픈 거요. 왜 그렇게 아프냐 말이요. 사람이 안 아플 수 없지. 그거 하고 아픈 거 때문에 모든 거 다 못하고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그렇게 말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전도 못해. 교회 100명 이하도 안 되는 몇 명 데리고 맨날 싸우고 있대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 전도에 대해 기도한 거요. 반드시 응답하네 지금 하네. 망대를 만들어라. 이거는 이해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왜 성막 운동을 했을까요?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성화가 뭡니까? 이거 이동하는 거였어요. 오미가 있죠. 성전은 뭡니까? 전국 세계가 모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이고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세 단어만 이해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섯 군데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계속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대학이 주역되어야 됩니다. 검토일 시대옵니다. 이미 왔지요. 금토일 해본들 주로 뭐 키는 토요일 주일이 되겠죠. 또 주일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야. 교회 전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금요일도 뭐 준비하는 시간이지 사실은 시간 없어요. 그러면 레멘트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이 시대를 안 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고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요. 대학생 여러분이 준비하면 됩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못하고 주의종들이 못해도 대학생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내년에도 뭐 안 하고 하세요. 독서 포럼도 하고. 책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런 중요한 거는 포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포럼하고. 진짜 세계정보가 어떻게 합니까? 포럼하고. 저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 시대를 열어야 돼요. 다민족 부르세요. 이삼틀 시대. 대학생들이 다민족 불러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그들이 이집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목상운동 본격기를 하세요. 지우 시대. 이건 대학생 앞서서 다민족 불러는 아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민족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걸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다민족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십사 진짜 내 집 같아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손님으로 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대학생들이 만들 수 있어요. 꼭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썸의 시대 이라고 해야 됩니다. 렘너들을 불러다가 포럼하세요. 말을 못 알아듣는 렘들도 있지만 세계 움직일 렘들도 있어요. 이 속에는 그냥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계 움직일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가자 하니까 가지가 어쩌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양 잡고 간 사람도 있어요. 렘너들 가운데 이런 썸이 될 사람도 있다니깐요. 이걸 여러분이 대학이 주역이 되라. 비슷한 말입니다만 세 가지들 주역이 되라 요거 다만 아까도 말했지요. 이십삽니다. 이십삽니다. 답이 좋습니다. 이십삽할 곳은 없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실제 치유 받을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이것을 대학이 리더를 해라. 이것을 대학이 리더를 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집중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찾아야 돼요. 나는 뭘로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여러분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여러분의 하급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기도 집중을 찾아야 내 비림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이중을 찾아내뿌리면 문 닫는 교회들 문 열리게 됩니다. 이런 대학생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자립 교회는 사람 도우는 교회로 바뀝니다. 싹 다 무너졌어요. 세계 교회가 크나마 지금 우리 렘넘들이 모여서 전도운동하고 기도할 일이 있거든요. 거의 다 무너져요. 제약 막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쓰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아나신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십시오. 미래 살릴 우리 렘넘터들 위에요. 교회, 현장, 미래 주역이 될 대학 렘넘터들 위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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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